좀 19금 코드로 바뀌는 것 같아 사람이 그전에는 안 그랬단 말이야 아니 아침에 올 때까지만 해도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들었거든 너의 간증 같은 거 읽고 있으면 너네 둘은 에로 시너지가 너 나는 것 같아 에로 시너지 에너지 에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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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곤볼에서 에로로기 파? 에네로기 파 에네로기 파 에로르기 파 진짜 나왔네 에로르기 파 고품격 소비방송 슈퍼의 스타 케이 32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33회에는 우리 나이가 되겠네 뭘 엮을 수 있을까 32회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네요 시작과 함께 할 얘기에 많은 관계로 후다닥 빨리 해야 돼 빨리 하기 싫은 일 처리하듯 자기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슈퍼의 스타 케이 진행을 맡은 딴지일보 홀짝 기자고요 네 전 최근에 덱스터를 보기 시작한 로라예요 홀짝 기자 왈 로라와 새롬이가 붙으면 에로르기 파 에로르기 파가 돋는다 에로지가 생기면서 에로의 시너지가 생기는 거죠? 에로너지 에너지가 아니죠 에로지 에로지가 생긴다는 박새룸입니다 박새로 박새로지 우리가 녹음 들어가기 전에 15분을 수다를 떨었거든요 네네 근데도 저러네 이미 날 불렀나 아냐아냐아냐 빨리 소비관증을 한번 해봅시다 아 요새 이상하게 돈 쓸 데가 존나 많아요 그러니까요 이사가서 그래 아 그러니까 이사와 겹쳐서 계속 오고 있어 지금 보릿고개 예상되고요 다음 달 초에 아 진짜? 네 게다가 이제 이 차량에 부수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차 왔어? 아 그렇죠 아 맞어? 아 근데 이게 아 방송에 살신성인의 자세로 제가 이런 것들을 다 털어놓으니까 네 방송을 듣는 업체 과장님이 저랑 통화하시면서 일 얘기를 하시다가 그나저나 차는 뭘 뽑았어요? 그냥을 방송에서 들어 아 마치 이거 너무 자랑하는 것 같은 거야 나 지금 나 쳐졌다 내가 지금 뼈를 깎아가지고 지금 그 진짜 한 푼 두 푼 아껴가지고 지금 할부로 내야 되는 인생이 됐는데 남의 속도 모르고 아 축구한다며 소비관장 할 게 많아요 제가 그래서 그 자동차 보험을 다이렉트로 들었는데 말이죠 여러분께 한 가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시는 분 아시지만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뭔가요? 사고 처리할 때 사고 처리할 때 소액인 경우에 그냥 돈으로 하세요 보험 처리하지 마시고 왜왜왜? 보험사에서 사고 다발 운전자 이런 게 되면은 금액보다는 건수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내가 20만원 30만원짜리 보험 처리를 세 번 해도 엄청 크리티컬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냥 자비로 하시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아 소액일 경우에는 네 왜냐하면 제가 3년 전이죠 영업을 하던 시절 3, 4년 전에 한 2, 3건 정도를 한 2년에 걸쳐서 진짜 소액을 했는데 이번에 다이렉트 보험을 들은 데 두 곳의 보험회사에서 까였어요 까였다고요? 진짜? 거부가 뜰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를 받아준 고마운 한 다이렉트 보험 하지만 제 나이에 비해서 많은 보험료 지불했고요 아 예전에 사고 경력 경력이라고 하기가 되게 웃기다 사고가 있었던 게 있으니까 남습니다 남기 때문에 이거 혹시나 모르시는 분 있으면 해주는 게 좋고 한 푼이라도 아껴보겠다고 요새 에코특약이라고 있죠 그게 뭐야 1년에 만 키로 이하를 타면 15%인가 20% 돌려줘요 1년에 아 그러니까 적게 타면 그리고 블랙박스를 타면 4% 정도 할인을 해주고요 아 그치 네 요런 거 한번 잘 확인해보시고 어 그렇게 또 시원하게 보험료 지출했고요 그래 진짜 차는 그렇죠 거기다가 돈 먹는 괴물이야 제가 이게 말이 씨가 된다고 혹시나 저희 방송을 초창기부터 정주행하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파워레인저 다이노포스 저희가 다뤘죠 그러면서 제가 예언을 하나 했지 않습니까 뭔가요 지금 일본에서는 기차 시리즈 파워레인저가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 제가 맞아? 진짜? 지난주에 조카한테 기차 사줬어? 기차 로봇을 사주고 말았어요 어떻게 해? 제가 파워레인저 트레인킹을 살지래야 하지만 뭐 그렇게 그 시리즈는 그렇게 동인하는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조카가 다섯 살인데 파워레인저 잘 몰라요 근데 로봇을 사달라길래 아 그냥 핫한 걸 사주면 내가 괜찮지 않을까 해서 이왕 사줄까? 존나 비싸겠다 진짜 얼마에요? 6만 8천원 비싸다 우와 애가 크면 장난감이 비싸지는구나 이상하게 내가 돈을 엄청 아껴서 쓰려고 하거든요 네 나갈 일도 많고 해서 아 그럼 근데 자꾸 이렇게 그리고 바로 어제 머리를 했어요 아 맞아요 펌 하셨나요? 하자기가 머리를 그 하도 제가 원래 딱 지금 스타일의 머리를 가장 애용하는데 맞아 맞아 한동안 머리를 계속 안 자르고 그냥 방치해뒀거든요 되게 청순하게 맞아 맞아 머리 이렇게 한쪽으로 계속 이렇게 고개를 어느 순간 그 모습이 너무 짜증나서 신경을 써 하겠다 그리고 이거는 저기 나를 보는 사람들에게 예의가 아니다 싶어서 그렇게 후 공인이다 이거야 아니지 내가 말하는 건 저와 만나주는 파워 방송인이다 저와 사귀어주는 그분께 아 그래서 어 8만원을 어제 아 남자 팔아도 그 정도 하는구나 커트와 파마까지 8만원씩 했구나 나 정말 요새 나답지 않게 옛날하고 다르게 푼돈 엄청 잘 안 쓰거든 내가 말했잖아 2주 동안 10만원도 안 쓴 적겠다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숨통 숨통 조만간 내일모레 핸드폰 비용 결제 있을 예정이고요 요새 진짜 돈을 많이 썼습니다 원치 않 원하든 원치 않든 집에는 더 안 쓸 수가 없는 것들을 그거는 이제 지금 계속 다 3개월로 해놨기 때문에 다다리 지금 보릿고기 12월만 넘어가면 아 근데 그게 소포붕이 장난 아니야 나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이사갖고 처음에 그러니까 뭐 요정도면 되겠지 근데 항상 내 예상보다 더 많이 필요한 거 있잖아 맞아 그리고 정말 필요한 데만 돈을 쓰는데도 몰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꼭 몰려요 나도 지금 계속 할부에 쪼들리고 있거든 남은 비용에 갚을 돈이 많아 근데 또 조카 장난감을 안 사줄 수는 없고 무슨 날이었어요? 제가 말 한마디 잘못 꺼냈다가 아 근데 조카 생일이 지난달에 생일이었는데 그 사이에 못 만났거든 아 근데 아이에게 아 너무 희망을 줬어 뭐라고 로봇하러 사준다고 말 잘못 꺼냈다가 삼촌이 그다음부터 얘가 나를 만나기 전날에 저번주에 전화를 누나한테 전화가 왔어 전화를 받자마자 삼촌 하면서 로봇을 샀냐고 어 아니야 내일 너 만나러 가는 길에 사갖고 갈 거야 어 알았어 그리고 끊었어요 두근두근 어떡해 계속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기뻤습니다 하나도 안 기뻐 보여 내가 좀 여유가 있을 때 좋았을 텐데 더 좋은 걸 사줬을지도 모르는데 네 아 이상 아 이렇게 소비 간증을 슬프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어쨌든 저를 받아준 모 다이렉트 보험사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에코 특약 이런 거 하니까 생각났는데 제 친구가 굉장히 이른 나이에 차를 가지게 됐어요 이른 나이다 보니까 서울에서는 차 이렇게 등학교 시에는 잘 안 끌고 다니잖아요 아 그치 그래서 웬만하면 잘 안 끌고 다녔어요 그래서 가끔씩 차를 탔는데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방전 엄청 잘 되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 맞아요 맞아요 시동 한 번씩 걸어주셔야 돼요 아 맞아 제가 여전히 걸어서 출퇴근을 하거든요 아시겠지만 차를 못 갖고 오는 회사잖아요 그치 주차할 때가 주차가 안 되지 여기 주차하는데 아니에요 방문하셨던 분이라면 이게 누군지 알죠 맞아 주차장에서 차 되는 곳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수문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아 그렇죠 지옥을 지키는 지옥문을 지키는 그래서 차를 사실 평일에 끌 일이 별로 거의 없지 응 그치 간혹 이제 뭐 누구 잠깐 데려다 준다거나 짧은 구간이라도 3일에 한 번 정도는 시동을 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좀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그치 아 그리고 여기까지만 또 간증 김에 여기까지 서두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나무 위키의 슈퍼 이스타 K 네 카테고리가 생겼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 어떤 자기 절제 아이콘으로 소개되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욕망 덩어리 그럼요 저는 석 달 정도 쇠간을 만든 다음에 최근에 뭐 이제 특히나 공적인 일이나 뭐 이런 경우에서 음주를 했고요 간간이 네 뭐 영원히 끊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어제께 이제 밖에 나가서 우리 부편집장님이랑 얘기를 한다고 이렇게 있는데 저희 카페 팀장님이 이제 여기 흡연 금연 구역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얘기하다가 편집장님은 아직 금연 중이시냐 뭐 이런 거 묻고 홀차키장님이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금연을 하시고 금주를 하시냐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가끔 펴요 죽툴님이 그러시더라고 피던데? 그러면서 하루에 없어서 아 이것도 배신당한 기분이었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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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근데 어 사실 이런 거를 또 변명하면 구차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대? 두 대? 정도 합니다 네 그 정도 하고 있고요 아 이제 조절할 수 있는 아니에요 그냥 끊어야죠 끊어야 되는데 네 그냥 이제 한두 대 정도 했고요 뭐 그것 때문에 호되게 야단도 맞았고요 아 같이 사는 분한테 네네 그래서 그 하지만 뭐 여전히 어 의지가 있고 아니 근데 막 제가 자기 절제를 못해가지고 그걸 시작했던 건데 자기 절제 아이콘이라고 또 소개해 주시면 제가 대 막 사기를 친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 수정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거를 또 제 손으로 알고 보니 아니었어 뭐 이런 게 좀 그렇잖아요 아 그치 그리고 좀 민망하지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그러니까 위키는 그렇게 쓰면 안 돼 그리고 색드립에 알러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기에서 한복 거두면 우리 셋이 정말 안드로메다로 방송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색드립 즐겨하고요 다만 이들 앞에서는 자주 즐겨요? 그쵸 아 난 잘할 수 있어 우리 에로르기퍼 한번 응 셋이 그거는 이제 12월에 특집 방송에서 저의 욕망 마음껏 이제 한 달쯤 남았으니까 준비를 스스로 들어가야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저의 긴 간증은 여기까지였고요 네 다음엔 뭐 로라부터 한번 넘어갈까요? 아 제가 원래 매달 소비 간증에서 말씀드리기로 했던 네 그 원래 행사죠 근데 지금 이사하고 돈 없고 그래서 좀 건너뛰 나랑 유사해 건너뛰었어요 아 이사는 정말 정말 큰일입니다 이사는 이사는 정말 돈 덩어리 그래서 건너뛰던 그 시술을 네 다시 이제 3차를 어제 단행했죠 기간이 얼마 만이었어요? 지금 계산해보니까 9월에 하고 한 거니까 두 달 만에 야 그래도 진짜 꾸준히 하네 아 이게 내가 해놓고 나니까 있으면 너무 불편해 아 아 아 이거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아 네 네 처음 듣는 분들 있을까요? 아 잠깐 까먹으신 분들을 위해서 네 로라는 브라질리언 왁싱을 아는 몸입니다 이거를 내가 친구들하고 모인 자리에서 아 내가 이걸 했다 됐다 좋더라 근데 이게 너무 웃긴 게 되게 친한 그 뭐라 그래 진짜 10년지기들이야 대학교 때부터 알던 대학 동기들인데 한 명이 야 사실 나도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해놓고도 민망하니까 말을 못했던 거지 근데 아무튼 둘이 그 자리에 6명이 있었는데 이제 2명이 한 거야 나랑 그 친구랑 2명이 이걸 해봤는데 아 둘이서 아주 이렇게 설파를 냈지 막 좋다 이러면서 왜냐면 나만 한 사람이 될 수는 없으니까 새 세상이 열린다 이러면서 아 최근에 컴백했죠 브라운 아이드 거이스 부하걸이 있다면 브라질 연 악신 슈퍼스타에는 아는 몸 부하몸이 있다 부하몸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 상태에 대해서 그 하고 나서 한 달 반 정도 지났을 때 그 정도가 딱 좋거든요 저는 아 한 달 반 후에 다시 제 시술을 받는 거? 아니요 아니요 한 달 반이 지났을 때 나이는 양이 좋다고 언니는요? 본인의 나도 나는 나는 한 3주 한 달 좀 안 됐을 때 상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진짜요? 아니 나는 한 2, 3주 이때쯤에는 너무 약간 좀 스포츠 느낌 아니 근데 그게 그게 낫다니까 그게 낫지 않아? 난 그거보단 조금 더 긴 게 좋은데 너무 다시 또 그 표정이 됐어 아니 근데 그냥 없는 게 제일 나아 없는 게 제일 좋아 아 그래요? 진짜 아 이거 하다가 1 받으면 레이저로 확신 아픔은 점점 덜해지고 있겠네요 어 근데 너무 오랜만에 했더니 다시 약간 처음으로 돌아간 느낌이다 아무튼 3차 시술 단행했고요 그리고 치아 시술도 아 그리고 그냥 이가 좀 찌릿찌릿해서 치과에 갔는데 뽑으라 그래가지고 아무 역할을 못하는 이고 그 사랑이가 그 앞쪽에 있는 어금니를 뭐라 그래야 돼 안좋은 영향을 밀어내나요? 괜히 사랑이가 되게 안쪽에 있으니까 양치를 잘 잘 안된대 관리가 힘들죠 사람이 한다고 해도 그게 잘 관리가 돼서 온 사람이 거의 없대 치과에서 봐도 너무 안쪽에 있고 자기들도 사실 사랑이에 뭘 치료를 해야 되면 되게 힘들대 너무 안쪽에 있어서 거의 여기 있는 건데 어 그래서 이거 때문에 괜히 이 앞쪽 어금니까지 안 좋아지니까 그냥 뽑는 걸 추천하자 그래서 막 괜찮으시면 그냥 뽑으시죠 이랬는데 뭐 의사가 뽑으라는데 그럴까요? 이러고 말 떨어지기 무섭게 발치 준비해주세요 이러면서 이렇게 공구들이 이렇게 나시면서 그래 로라는 20년 만에 이빨을 뽑는 거겠지만 사실 의사 선생님한테는 늘상의 일이잖아요 맨날 뽑는 거니까 맨날 뽑으신 일이니까 그리고 암튼 어 나는 진짜 20년 만에 이를 뽑는데 와 난 또 가을이 돼서 사랑니의 감정이입되네 얘도 이빨이라고 태어났는데 지가 그 위치 선택해서 태어난 것도 그냥 역할도 못한다 그러고 안 좋은 영향 끼친다 그러고 역시 작가야 어 어 어 어 어 요한디스 같은게 그 실림 컨트리보이님의 그 글이 되게 도움이 됐어요 실림 컨트리보이님 그 제가 위쪽에 있었는데 정말 위쪽에 있는 되게 쉽게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번 뚝뚝뚝 하시더니 잡아서 쑥 뽑으니까 쑥 빠지는 거야 많이 아프지도 않고 그 이후에 그러면은 전혀 후폭풍은 없었나요? 하루 정도 지나고 나서는? 뭐 하루 정도는 계속 그 좀 부어있나요? 아 나는 부은 느낌이 나는데 엄마 엄청 부은 것 같아 이랬는데 엄마가 하나도 안 부어있거든 계속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라 그래야 돼 나는 여기가 약간 볼이 꺼진 느낌이 드는 거야 엄마 나 볼이 꺼진 것 같아 안 꺼졌거든 막 계속 이러셔가지고 아 근데 묘하더라 기분이 근데 궁금한 게 저 사랑니 얘기할 때 그 치과에서 선생님이 아직 뭐 결혼도 안 했고 임신도 안 했으니까 사랑니 빨리 뽑고 뭐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임신이나 이런 거와 사랑니가 관련성이 있나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네 그 출산할 때 그 원래 그 골반 뼈가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져 있긴 한데 그 골반 뼈에 나 있는 그 뭐라 그래야 돼 그 통로가 산도가 원래는 10cm의 둘레에 아기 머리가 나올 수 없는 둘레야 근데 제가 뼈를 뚫고 나올 수 있는 이유가 그 온몸에서 뼈를 느슨하게 하는 호르몬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온대요 아 그러면서 물렁물렁해지는구나 물렁물렁해지는 거야 뼈가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면 아프긴 하지 그러니까 상고에 고통이 있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골반 뼈만 느슨해지면 좋은데 모든 전신에 모든 뼈가 다 느슨해지는 거야 맞아 맞아 그래서 애 낳다가 이상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잇몸도 약간 붓고 뭐라 그래야 돼 딱딱한 거 먹으면 진짜 이상할 수도 있어 온몸이 전시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왜 그 바로 낳고 난 직후에 보면 되게 띵띵 부어있잖아 네 나는 평생 붓는 체질이 아니라가지고 부어본 적이 없는데 정말 내 손과 발이 뭐라 해야 돼 곰도 이제 곰인형처럼 빵빵하게 부어서 진짜 신발도 안 들어가 그 평소에 신던 구두 같은 거 발 안 들어가 운동화도 잘 안 들어가고 아 정말 띵띵 부어가지고 근데 그게 이가 잇몸도 부어 그래서 잇몸도 붓고 이도 그 딱딱한 거 먹으면 그 외에 내 이가 아닌 거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 약간 그 딱딱한 거 씹으면 이가 이렇게 탈출할 거 같은 그런 느낌 있는 거 있잖아 그래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야 뽑을 거면 하기 전에 뽑으러 다시 한 번 상기를 하는데 로라는 위대한 어머니 어머니였대요 어른이야 해보시길 권합니다 로라는 심지어 출하몸이기까지 합니다 출하몸? 출산을 안 근데 갑자기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요새 보면 결혼하기도 그렇고 한 친구들도 있고 사실 홀짝이도 보면 이세를 볼 만한 나이대가 됐는데 나이는 그렇지 물론 그건 본인의 선택이긴 하지만 요즘은 뭐 그냥 합의하에 부모님도 허락을 받고 이세를 갖지 않는 부부들도 많긴 한데 그냥 뭐라 그래야 돼 태어나서 한 번쯤 경험해 볼 만한 일이기는 해 그렇죠 그리고 정말 대체 대체 가능한 그게 없어 그렇죠 경험 저도 뭐 결혼은 별로 안 하고 싶은데 애기는 한 번 나와보고 싶지 그렇지 그렇더라 이게 또 졸라 막강한 책임감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렇죠 참 쉽지 않은 얘기 아 갑자기 얘기가 참 멀리 돌아갔다 사랑기에서 네 그러면은 제 소비 간증을 할까요 저는 혹시 때르메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아 저는 처음 봤어요 저도 처음 봤어요 때밀이 장갑기 에르메스라고 해가지고 정말 너무 잘 지었다 이름 명품 때밀이 장갑이라고 하는데 가격이 한 6천원 이 정도 해요 엄청 비싼 거네 일반 때타워보다 30배가량 비싼 거라고 그렇죠 일반 때타워를 사본 기억이 잘 안 나지만 한 뭐 500원 500원 이 정도 하나요 한 200원 하나 봐 네 이게 보면 종류도 굉장히 다양한데 분홍색으로 돼 있는데 벙어리 장갑도 있고 그냥 손가락 다 있는 장갑도 있고 이제 등 밀 수 있는 그런 제형도 있고요 그런데 일반 때타워보다 굉장히 얇은 섬유로 만들어졌대요 이게 뭐 자작나무의 섬유로 만들어져서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은 비누 있잖아요 그냥 일반 비누 같은 거 그냥 거품 내듯이 그냥 묻혀가지고 그냥 이렇게 문지르면 돼요 문지르면은 문지르고 나서 이제 물에다가 그 때타워를 씻어보면은 자글자글한 그 현상을 보고 때푸치노라고요 카푸치노 거푸치노랑 이렇게 조그만 둥둥 떠올라가지고 그럴 정도로 내 봄에 이런 때가 속은 시원하겠네 박새롬이가 그동안 목욕 얘기할 땐 그래도 되게 섹시해 보였는데 오늘은 좀 더럽네요 박새롬이 더럽 아니아니야 우리 죽은 피부를 존중합시다 아 그런데 그래서 나는 대시판에 또 박새롬이 때푸치노 채취하러 갔다고 거기 어디냐고 그러지 마시고요 아니 이게 피부가 좋아진 것 같아 그렇게 보니까 몸을 밀었습니다 뺏겨보지도 않았으면 그러니까 뭘 한다고 그럴 수 있어? 내가 한마디를 덧붙이려고 그러는데 안 붙일게요 덧붙이자 에로미야 하자 하나 킵해놓고요 언제 야근하니 밤에 뺏기려고 해 어차피 지아라 밤이나 낮이나 딱 해놔 불 끄면 깜깜해 그래서 이게 되게 살살 밀어도 잘 때가 나오는 이유가 원래 만드는 게 이제 이 사장님의 어머니께서 간병을 하면서 이제 때를 보통 때밀이 장갑으로 밀면 아프잖아요 아프지 아프고 힘드니까 이런 섬유로 만들면은 조금 더 간편하게 때를 밀 수 있다 이게 때밀이에 정말 식지 않은 딜레마였죠 비누를 묻히면 때가 안 밀리고 덜 아픈데 비누를 안 묻히면 아픈 아픈 때는 밀리는 아픈 그런데 이걸 해결했다는 겁니다 때르메스가 때르메스 타올이 비누를 묻히고 아프지 않게 미는데 때가 잘 밀린다는 거잖아요 아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러시아산 자작나무에서 추출한 천년 섬유를 써서 뭐 어떤 직조 방식을 특허를 등록하셔서 제품을 생산하고 계신데 이 분의 제품의 회사가 대구에 있어요 네 대구에 있는 지읏 회사인데 이제 저는 그래서 인터넷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샀는데 뭐 공구 같은 것도 있고 한참 진짜로 완전히 붐일 때는 상품이 없어서 못 팔렸어요 그 정도로 이게 그 약간 그거 아닌가요 창조경제 아닌가요 이게 진짜 창조경제네 이게 이거야말로 또 한류의 세계화입니다 아 그럼 우리 사실 전통문화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때미리를 러시아산 자작나무로 이 정말 대단한 발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이 때미는 이 목욕문화를 한번 잘 경험하면 그 개운함을 잊을 수가 없어가지고 계속한다고 우리는 브라질리언 왁싱을 배웠지만 우리는 때미리를 가르쳐줄 수 있다 박새롬이 양은 이 회사에 전화해서 딴지마켓 입점 가능 여부 반드시 정말로 이미 검증은 되었기 때문에 박새롬이가 이거 우리가 한번 판매해보고 싶네요 네 아 근데 우리는 뜨거운 물에 들어가거나 사우나 할 때 우와 시원하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아요 외국에서도 그런 표현을 쓰면 되게 재밌을 것 같네요 갑자기 영어로 뭐가 있을까 I'm so hot 뜨거운데 되게 아 so cold 이러면서 막 그러면은 수쿠 이러면서 어 그러면은 웃기긴 하다 네 그래서 이거 한번 써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 굉장히 좋은 사용처가 생각났어요 어떤 거 브라질리아 낙싱을 하고 나면 아 크롭을 해줘야 되잖아요 아 굉장히 좋다 부드럽겠네 아 이거 아 맞아 쓴 후기를 얘기 들으시면은 왜 각질 제거제 이렇게 쓰고 나면은 되게 보들보들해지는 것처럼 피부가 진짜 보들보들해져요 그리고 모공각화증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중에서 쓰시고 난 후에 좀 이게 완화됐다는 평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 정말 요술 때밀의 장갑이 맞고 네 그런 분들 한번 이용해보시길 권합니다 브라질리아 낙싱용 각질 제거제로 사용해보고 아 맞아 후기 가져올게요 네 기다리겠습니다 어느새 저희는 반시간 간증을 하고 아직 오프닝이 채 끝나지 않은 채 소비단신을 맞이하길 단신해야죠 그래서 좀 줄여서 축약형 소비단신 짤막하게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단신 요새 커피양이 슈퍼커피죠 물양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코코아 기자가 나와서 검증했던 그렇죠 백다방도 많기도록 유명하고요 네 아예 사이즈 이름이 브랜드 이름이 된 데도 있네요 더 벤티 혹은 더 리터 아 뭐 이런 곳들이 소개되고 이런 곳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가 가면은 진짜 많더라고요 그냥 이거 1리터 커피도 막 나왔다고 하는데 네 사서 나눠 먹는 건 좀 괜찮을 것 같고 어 그렇지 그렇죠 나눠 먹을 수 있다면 어 이게 아무래도 좀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아지니까 생기는 또 현상이기도 한데 네 전문가에 따르면 이건 뭐 굳이 전문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유추가 가능한 거긴 한데 어쨌든 그릇이 커지면 많이 먹게 된다는 거예요 음 그게 왜 밥도 마찬가지거든요 아 맞아 밥 공기가 큰 사람은 많이 먹어요 맞아 그릇이 크면은 용기에 따라 이제 그것을 인지하게 되면서 사람이 자연스럽게 많이 먹게 되는데 맞아 커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많이 먹게 되면 음 어 카페인 중독 내지 뭐 비만 당연히 이런 거 과다 섭취를 염려해야 된다 근데 저는 좀 이런 대용량 커피가 나오게 된 배경이 기존의 커피 양이 적어서 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핫으로는 이런 거 안 먹잖아요 아이스로 이런 걸 먹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아이스 자체가 이제 기존에 우리가 먹던 용량 자체는 얼음 빼면은 굉장히 양이 적어가지고 맞네 맞네 저는 이런 게 나온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남길까 사람들이 그냥 두고두고 먹다 보면 다 맛있을 것 같은데 음 그리고 또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거는 나중에 얼음 많이 녹아가지고 그렇죠 진한 보리차 같은 맞아 맞아 배경이 됐을 때 그 맛이 또 있잖아 훌륭하죠 연한 맛 그런 소식이었고요 두 번째는 내년도 키워드는 집이라고 합니다 난 이걸 보고 또 그런 생각이 들었죠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치고 집이 키워드가 아닌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아 이거 가슴 아픕니다 시간하고 돈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쇼핑이든 쇼핑이든 취미든 간에 다 집에서 얘기하는 맞아 그치 그 2016년 대한민국 트렌드 어떤 곳에서 분석한 걸 보니까 집 밖보다는 이제 집 안에서 머물려는 욕구가 커져가지고 DIY 용품 배달 서비스 수요는 더욱더 이미 늘어났지만 앞으로도 더 늘어난다 그러고요 집은 이제 그 주거의 공간일 뿐만이 아니라 불안 내지 욕구 해결의 공간이 되고 있다 이러면서 집에서 하고 하는 취미들 뭐 남자 남성들 같은 경우는 뭐 프라모델을 조립한다든지 여러 등등의 혹은 요리 요리 빼놓을 수 없죠 하여튼 이런 건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집이 중요해지는 거잖아요 하지만 근데 우린 또 자가에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자가도 아닌 데다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넉넉한 집을 공간도 없고 확보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집값이도 올라가겠죠 진짜로 집이 이제 그냥 밖에 나가면 돈이니까 그냥 집에 있자 이런 심리가 돼가지고 집에 그냥 모든 걸 모아놓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집이 진짜 보통 특히 20대 초반 이럴 때 원룸 살게 되는 집들은 굉장히 좁잖아요 또 요새 원룸들은 화장실 보셨어요? 저는 진짜 딱 생각나요 맨 처음에 살았던 원룸 화장실이 정말 기억이 남아요 세면대만 있는 그 정도 공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샤워기가 세면대 위에 딱 달려있어가지고 진짜 샤워를 하면 옹 화장실이 맞아 물바다가 되네요 정말로 좀 살 수 있게는 공간을 확보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근데 집안에만 너무 머무는 게 과연 뭐 그렇게 아주 긍정적인 것 같진 또 않고 왜냐면 주말에 쉴 때 집 밖으로 한 발짝도 안 나가는 주말을 보내고 나면요 뭔가 되게 좀 아 그치 그 제가 또 요새 걷잖아요 그래서 그 이 아이폰 앱으로 건강 그거 맨날 저기 그 걸음수랑 이동거리 체크하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같은 경우는 출퇴근을 다 걸어서 한 데다가 저는 요새는 일부러 약간 살짝 돌아가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리고 업체 미팅도 집에서 가까운 데여서 막 걸어가고 막 이랬더니 어제처럼 좀 많이 걸었다 싶은 날을 보니까 만 6천보로 걸었어 걸어서 이동한 거리가 12km야 그리고 보통 걸어서 출퇴근을 하면 만보는 넘어 하루에 만에서 만삼천 사이를 찍으면서 걷는 거리가 하루 동안에 한 8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요. 지난주에 하여튼 미팅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약간 과음을 하고 다음날 속도 좀 이글리글 거리고 그리고 쉬는 날이어서 그냥 집에 있었단 말이지. 물론 쉴 때는 집안에서는 핸드폰을 잘 안 들고 걸어다니긴 하는데 어쨌든 내가 그날 기록을 보니까 0.57km 걸었어. 하루 종일. 걸음수가 천보가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아니 집안에서 뭐 걸을 거리가 없지. 가족이나 집도 좁은데. 이게 집안에서 재밌는 건 하는 건 좋은데 그래도 너무 안 나가는 건 우리 건강에 의해서도. 약간 사육의 느낌이 있지. 그리고 나도 슬픈 얘기고 모두가 슬픈 얘기지만 집이 존나 넓으면 걸어다니기 좋지. 집이 한 80평 대박. 그러면 화장실에서 내 방 가는데도 한 30평 걸을 거야. 그런데 좁은 원이라면 제자리가 두 번 구르면 문인데 슬퍼졌어 갑자기. 정말 슬퍼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또 딱 생각이 나는 게 집에 뭔가 이렇게 계속 생필품 같은 거 떨어지면 새로 사야 되는 것들 그런 거 있어서 그냥 집에 가는 길에 마트가 있어서 계속 들어갔어. 그래서 살려고 이렇게 쭉 보는데 다 두고 가려니까 좀 무거울 것 같은 거야. 네. 아, 그냥 몇 개만 살까? 이러고 막 이러다가 마트에 서가지고 핸드폰을 들고 그 외에 요즘 소셜에서 정말 만 원만 넘으면 무료보상을 해주고 집에 배까지 갖다 주고 하니까 봤는데 마트에 있는 것보다 훨씬 싼데 갖다 주기까지 하잖아. 게다가 로켓 배송은 그 다음날 오잖아. 그래서 마트에 서가지고 이렇게 쓱 보고 이거 사고 이거 사고 마트에서 그 장바구니를 결제하고 소셜 장바구니를 결제하고 그냥 나왔어. 구경만 하고 되게 기분 묘하대. 그런데 솔직히 집에서 못할 게 없어요. 없는데 왜 그 기억나요? 또 기사에 미래의 인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스마트폰이나 집에서 모든 걸 다 처리할 수 있게 되니까 팔다리 기능이 퇴아돼서 점점 가늘어지고 머리만 더 커지는 거야. 그 두뇌활동을 많이 하니까 그런 사진 많았지.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새. 진짜 왜냐면 다 되지 않아요? 안 되는 게 진짜 뭐가 있어. 일단 기본적으로 소비 자체가 집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게 된 데다가 음식 배달이고 뭐고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게 다 집안에서 해결 가능해졌기 때문에 녹음은 하지만 밖에서 할 수 있어요, 우리. 편집도. 아니야, 다음엔 저기 너네 집에서. 벗고. 고수돔이라도 쳐야 할 판. 진 사람이 하나씩. 아, 이상한 거 생각나네. 야, 갑자기 그거 생각난다. 그 영화. 옛날에 한때 뭐랄까 그 저기 저기 외설 충격에 빠뜨린 그 프랑스 영화 있잖아요. 뭐였지? 프랑스 영화의 그 무슨 들이었는데? 아, 모르겠다. 나 뭔지 알겠다. 어, 어. 그 젊은. 세 명 나오고. 어, 어. 그쵸. 아, 뭐지? 청취자 여러분 퀴즈입니다. 맞추시는 분들 선물 드릴게요. 무슨 들이래요? 땡땡 들이. 내가 맞출 거야. 하여튼 네. 그런 게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하여튼 이 침 얘기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DIY, 뭐 유행, 뭐 집밥, 유행, 뭐 게다가 아, 이거 중요합니다.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아, 그렇죠. SNS 때문에 이 얘기를 말이죠. 제가 어제 그 나이나이 기자랑 같이 그 외부에 미팅 나갔다 오면서 운전을 하더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확실히 요새는 옛날보다 인간관계를 일종의 관리라고 해야 되나요? 응응. 하기가 좋아지긴 했지. 음. 왜냐하면 옛날에는 만났어야 됐잖아. 그치. 근데 지금은 어쨌든 SNS 그렇죠. 사람들이 점점 바빠져버리는 바람에 1년에 한 번 만나는데도 되게 친근함은 유지할 수 있어요. 아, 맞아. 아, 그래, 맞아. 근데 그거는 그거는 순기능일 수 있죠. 뭐 근데 저는 사실 귀찮은 짐도 심하고 그래서 많이는 안 합니다만 하여튼 생각해보니까 관계 맺기도 어쨌든 집안에서 가능해지게 됐네요. 물론 이제 오프라인에서 얼굴 맞대고 얘기하는 것만큼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근데 되게 신기한 게 트렌드는 집이라고 하는데 그 SNS 같은 사진 보면은 다들 어찌나 그렇게 잘 돌아다니시든지 아, 그렇지. 되게 괴리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됐고 아, 이 다음 단신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지난주 방송에서 아질산 나트륨 얘기했나? 아니, 아니, 아니. 안 했죠. 이게 엄청난 지금 이슈가 됐잖아요. 아, 나와네. 소세지에 들어있는 아질산 나트륨. 이거 발색제잖아. 네, 요게 아, 제가 또 소세지 업체 대표님과 그 미팅 때 얘기하면서 이 이슈가 나와가지고 사실 이거 지금 굉장히 지구촌을 흔들고 있는 이슈거든요. 1권 발암물질이 돼가지고. 왜냐면 담배 연기급의 발암물질이다. WHO에서 발표하는 바람에. 네. 근데 이 아질산 나트륨이 사실은 소세지를 만드는 가공육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 라면 스프 같은 존재였던 거야. 아, 안 들어가야 할 수가 없는? 만능이야. 왜냐면 이게 들어감으로써 일단 당연히 맛이 나고 그리고 보존 효과도 낼 수 있으면서 뭐 부드럽게 하고 하여튼 존대 무슨 먹는 데 좋은 역할을 다 해. 근데 이런 판결이 난 거죠. WHO에서? 그러면서 그 다음 날인가 바로 무슨 영국의 무슨 또 이 식품적 과학 박사님이 그 정도는 아니다. 막 이렇게 지금 논란도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단신을 한번 소개해드릴 텐데요. WHO가 발암물질을 1군에서부터 4군까지 분류를 해놨네요. 보니까 1군은 발암물질 2A군은 발암추적물질이고요. 2B군은 발암가능물질이에요. 3군은 발암성 미분류물질이고 4군은 비바람성 출적물질 인데 1군부터 4군으로 내려갈수록 좀 약해 약해 근데 이 1군 1군이 뭐냐면 담배연기 알코올 이러다가 가공육이 들어간 거야. 아니 근데 여기 안 돼요? 성년급인데 더 웃긴 햇빛이랑 자외선도 있어. 더 웃긴 건 내가 이 얘기를 안 했어. 1군 발암물질에 햇볕과 자외선이 들어가. 젓갈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기다. 담배연기와 같은 1군 발암물질이다 하면 늙이 충격적인데 엄청 위험한 것 같잖아. 이렇게 보면 뭐야 이거 과하면 다 안 좋은 거잖아. 이런 정도. 아 그치. 게다가 우리는 1군 발암물질에 둘러싸여 살고 있어. 햇빛을 받으면서 담배를 피면서 맥주를 마시면 바람물질을 퍼레이드. 그렇지. 그러면서 몸을 흠뻑 적시는 역사를 잘못 배우면 혼이 비정상이 된다는 그분의 말씀까지 곁들이면 정말 대박 바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죠. 바로 암이 생길 것 같은 근데 정말 재미있는 건 1군 바로 밑에 있는 2A군 바람추정물질에 붉은 고기가 들어있던 거예요. 고기는 안전할 줄 알았지. 근데 붉은 고기와 같은 등급의 디젤 엔진 배출물이 있어요. 그리고 요거보다 한 단계 낮은 곳에 커피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선문군에 있죠. 근데 이 커피와 같은 아 E, B군 E, B군에 커피가 바람가는 문제가 커피가 있는데 동급의 납과 나프탈렌과 휘발유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냐면 E, B군에 휘발유 나프탈렌이 있는데 그보다 높은 2A군에 붉은 고기가 있는 거야. 납보다 붉은 고기가 나쁜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아마 양이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군수가 높더라도 그렇지. 담배연기와 햇볕은 같은 1군 바람물질이지만 햇볕으로 바람이 되려면 정말 존나 쎄야 되는 거야. 존나 쎄야지. 근데 담배연기는 그거보다 덜한 노출로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가공육에 쓰이는 아질산 나트륨이 어느 정도 섭취해야 바람에 바람이 바람이 되냐. 만약에 정말 아질산 나트륨이 햇볕만큼이라면 그러면 진짜 신짓이 먹어야 암이 생기는 거니까 그나마 이럴 수도 있고 3시 3끼 아질산 나트륨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이 짠지 마켓과도 폭넓게는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사를 좀 유심히 봤는데 우리나라가 가공류 섭취량이 되게 낮아. 서양에 비해서는 미국에 비해서 엄청 낮아. 엄청 낮아. 유럽이나 미국 등에 비해서는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냥 가공류 지금처럼 먹어도 됐나 싶긴 한데 우리나라는 근데 아질산 나트륨으로 유발이 가능한 대장암이 있잖아요. 대장암 유병률이 엄청 높아요. 그쪽 나라들보다. 대장 구조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적게 먹는다고 해서 완전 안심할 것이냐 또 그렇지도 않다는 거지. 마무리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WHO에서도 1군 발암물질이라고 해서 모두가 똑같이 위험하다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분류에서는 위험 정도가 아니라 위험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너무 위험 정도가 아니라고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면 좀 이렇게 뭐랄까 알아보고 좀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위험 정도가 아니라 암의 원인 물질로서 과학적 증거가 확고하다는 걸 의미한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햇볕도 피부암 유발 가능한 저기가 물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 연관관계가 확고히 있다는 거지 1군 발암물질에 들어간다고 해서 똑같은 정도의 위험성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그건 언론이 그러지 않을까. 제목을 잘 따야 되잖아. 뭐 예를 들어서 가공육 담배만큼 나빠. 진짜 나쁘다. 이게 WHO 발표 나고 언론에서 막 때리기 시작한 그 다음날인가 확 떨어졌잖아. 판매율이. 한 방에. 그러니까 인간은 햇빛을 쬐지 않으면 비타민 D를 합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뼈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만 어쨌든 햇빛은 1군 발암물질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진행된 10개 정도의 연구결과에 따르면요. 매일 가공육 50g을 먹으면 직장암에 걸릴 위험이 18%가 높아진다고 하고요. 매일 50g을 섭취한다는 건 연간 18.3kg을 먹는 건데요. 한국 국민의 1인당 연간 6가공 평균 소비량이 4.4kg에 불과하다. 이거밖에 안 먹나? 4분의 1 정도 그럴 수 있겠다. 맨날 햇만 먹는 건 아니잖아. 게다가 이게 위험률이 또 이게 우리가 또 확률의 노예가 되기 쉽지만 18%가 높아진다고 해서 기존 유병률이 얼마인지 우린 모르잖아. 0 곱하기 18은 0이잖아요. 그렇지. 0 정도는 아니겠습니다. 여튼 그래서 우리가 충격과 공포에 도가니에 빠지기보다는 잘 살펴봐야죠. 그리고 사실 요새 아질산 나트륨 안 넣은 가공력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 맞아 맞아. 아 그래요? 아 그러면은 이 아질산 나트륨이 문제였던 거야?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육가공의 육가공의 바람이라는 그 중에 특히 그 그 아질산 나트륨이 사실 완전 폭넓게 쓰인 데다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기능성이 좋았기 때문에 근데 아마 또 다른 방법을 찾겠죠. 외면 인류는 특히나 어떻게든 인류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저는 평생 소세지 먹지 말라고 그러면 차라리 담배를 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네. 햇빛을 쪼지 않겠다. 우리 회사는 지하에 있다. 1군 바람 물질로부터 안전하다. 그러니 나는 소세지를 좀 더 먹겠다. 그렇지. 이러고요. 네. 아직 갈 길이 바쁘기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 단시는 정말 간략하게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미 저희가 많이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쿠팡 소식이 또 올라왔습니다. 쿠팡이 지난번에도 저희가 한 1조로 투자했다. 로켓 배송에도 엄청난 사활을 걸고 있다 했는데 최근 기사가 또 나왔어요. 1조 5천억을 추가로 투자하겠다. 로켓 배송을 정면으로 확대하겠다. 어떤 쿠팡맨이 몇 번째로 배송할지까지도 자동으로 결정되는 시스템으로 쿠팡의 성장 속도는 굉장하죠. 지금 근데 아직도 적절한 얘기도 있어요. 이미 초기 투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쿠팡의 채용 계획이에요. 2015년에 1만 1천 명 2016년에는 2만 8천 명 2017년에 4만 명 그러니까 이걸 추가로 채용하겠다는 거지? 그런 것 같아요. 어 삼성보다 나은데? 이 해외 투자 유치를 엄청 많이 하고 있고 소프트뱅크에서는 2015년 6월에 10억 달러를 투자했어요. 어 이게 해외에서도 투자가 들어오는 거구나. 소프트뱅크 아시죠? 손정희 회장 10억 달러면 대략 얼마입니까 이거? 100억 1000억 아 10조 아 10조 아 10조 투자를 유치했어 10조 아 아 나 억도 되게 힘들어 줘 가지 말자 투자를 10조 받았는데 1.5조 시원하게 쏠 수 있죠. 10조 우리 전투기 아 그렇지 2대 정도 2대 하고도 남는 그렇죠 아 그러니까 또 기분이 나쁘네 아니 근데 진짜 쿠팡은 지마켓급으로 성장할 것 같아요. 지금은 지금 그 수준이 아니라 제가 볼 때 이 정도로 만약에 확대하면 일단 우리나라에 한해서는 우리나라 기존의 그 어떤 온라인 쇼핑 유통 질서를 근간을 얻을 수 있다. 지금은 티켓은 인터파크 쪽이 좀 먹고 있고 쇼핑은 지마켓 뭐 이런데 이걸 다 통합해서 먹을 것 같아요. 그 스리셀적 오픈마켓까지 시작했고 네. 그래서 쿠팡 대표 김범석 쿠팡 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11월 3일 기자간담회에서 아마존이 와도 두렵지 않다. 이에 따른 아마존의 공식 대응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있는지 알겠어요. 한국어를 모른다. 왓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저희가 마켓 소식을 들려드릴 시간이 됐는데요. 네. 딴지 마켓 소식을 들려드리기에 앞서 스컬리 이 비타민 좀 수상하지 않나요? 왜 이렇게 좋은 비타민을 싸게 파는 거죠? 뭐이러? 그건 비타민 엔젤스의 나눔 비타민이에요. 당신이 하나를 구매하면 하나는 기부된다고요. 더 많이 기부하기 위해 싸게 파는 거죠. 와우. 그럼 좋은 비타민을 싸게 사고 기부까지 하는군요. 비타민 엔젤스의 나눔 비타민 지금 딴지 마켓에서 만나보세요. 각종 사회 비리와 거짓말에 처절한 똥침을 날려온 딴지 일보가 마켓을 열었습니다. 기자들이 검증해 믿을 수 있는 상품들을 은하계 최저가로 판매하여 명랑한 소비문화 창달에 이바지할 딴지 마켓 이제 신뢰를 쇼핑하세요. 주소는 마켓점 딴지점 컴 잠시 모신 오랜만에 캐스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코코아 기자가 언제 나왔었죠? 그때 이후로 처음인 것 같은데요. 네네. 오랜만에 모셨네요. 아 그렇네.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요새 딴지 마켓의 검증 영상이 재밌습니다. 음 영상이 아주 때깔이 기가 막혀요? 고급지고 재미있고 센스가 넘치는 지방 검증 취재 내려가면 그걸 영상 취재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되게 재밌어요. 요새 저와 함께 카메라를 들고 영상을 직접 촬영해 주시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편집해 주시는 우리 딴지 마켓 PD님 김참새 아 왠지 모르겠어요. 닉네임이 김참새예요. 참새 김 실제 송도 김씨가 아니에요. 송씨예요. 그 말해도 돼요? 참 신기하죠? 어 그러네요. 참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4일씨에서 카메라 들고 다닌 아가씨라고 바다달팽이님이 되게 마음에 들어와서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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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사랑의 7시간대 현장에서 카메라 들고 계속 찍어주셨던 분이세요. 참새님이 아 네 나는 이렇게 의도한 게 아닌데 우리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분들은 어쩜 이렇게 다 미모가 출중하신지 모르겠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안 보여서 하는 말이지만 지금 제 앞에 있는 세 분의 뭐 나이나이 기자도 있고 호요요도 있고 보니까 좀 아니 근데 제가 사실이 들어 제가 인사권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 호요요 기자 뽑았잖아요. 나이 언니 후임 추천 아니에요? 나이나이는 제가 추천했고 호요요나 참새님 같은 경우는 최종 그 어쨌든 결정권은 어쨌든 마케팅장으로서 구차한데 구차한데 어떤 합리적인 내식을 하는 바입니다. 아니 중요한 건 설득력도 없고 되게 구차한데 능력이 굉장히 출중하신 분입니다. 우리 참새님은 딴지 마케팅 일하시는 거 일하시는 거 재밌나요? 네 너 앞에 너 앞에 있는 재미없다 졸라 재밌어요 이러면서 재미있고 네 뭐 먹고 쓰기만 했지 뭐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나 그러나 사실 관심이 없죠 근데 이런 거 하게 되면서 그런 거 어떻게 만들어지나 이런 것도 보고 또 얼마 전에는 사과나무도 처음 보고 저희가 지난주에 부산하고 밀양 다녀왔는데 밀양 얼음골 그렇죠 와 얼음골사가 그냥 따서 바로 먹으니까 가가 막히더만요 진짜 물이 줄줄 아유 훌륭합니다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구나 네네 입사 3개월 정도도 안 되셨는데 3개월 정도밖에 안 되셨는데 참 여기저기 많이 다니셨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오라 그래서 갔는데 그 두물머리 거기 양계장에 딱 데려다 놓고 카메라를 딱 주더니 찍으세요 그래서 유정란 취재가 저기 우리 참새님의 입봉작입니다 딴지 입봉작 네 딴지 막게 입봉작이었고요 남양주 팔당 근처 거의 좋죠 그래서 제가 그때는 정식 입사결정이 나기도 전이었어요 그냥 한번 이제 알바로 알바로 저희가 한 해 계약으로 이렇게 모시고 가서 그때 유정란을 한 판씩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새님 집에 모셔다 드리면서 계란 한 판 드리면서 오늘 일당이라고 농담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다니신 것 중에 특별히 남는 장소나 혹은 상품 같은 거 있으세요? 저는 치킨 내가 아까 닭강정 얘기 말했던 이것 봐 왜인지 저희가 닭강정이 입점 예정 중이거든요 어떤 가서 보니까 거기에 모든 게 다 있어 방앗간도 있고 떡도 직접 뽑으시고 쌀도 그러니까 나 다 하신다니까 내가 말했잖아요 너무 정성에 놀랐어요 그러니까 공정이 엄청나요 오늘 녹음 들어가기 전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닭강정 얘기 해드렸잖아요 이런 장인정신이 없다고 똑같은 걸 느끼신 거예요 우리 참새님이 네 엄마한테 말씀드렸더니 엄마도 깜짝 놀라셨어요 그러니까 이 청취자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닭강정이 이번 주 안으로 아마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오픈된 예정인데요 아 일단 A부터 Z까지 모든 게 다 장인정신 이건 진짜 어떤 철학이 없으시네 이건 닭을요 닭을 보통 배송을 받거든요 냉장으로 그렇지 도매하시는 분이 이렇게 치킨집을 돌면서 이렇게 나눠주시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 과정에서 뭔가 변질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그만한 냉동탑차를 구입하셔가지고 왕복 35km 거리를 직접 운전해서 닭을 받아오세요 그런 다음에 그 닭을 직접 발골 혹은 뭐 하여튼 다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부재료들 양념이나 이런 거 소스에 들어가는 모든 부재료를 다 유기농 최소로 하신 데다가 거기에 튀김옷은 우리 또 글루텐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간혹 밀가루가 아닌 쌀가루 유기농쌀 유기농쌀 발효시켜서 글루텐 이런 거는 빵집에서나 신경 쓰는 걸로 생각했는데 유기농쌀을 발효시킨 튀김옷을 주시는데 기름도 몇 번 쓰시죠? 기름 몇 번인지는 잊어버렸는데 아마 두 번 미만이요 두 번 안쪽이었으니까 세 번 세 번도 안 써요 한 번 내지 두 번 쓰고 거기다가 정말 활용점점은 치킨 무도 직접 담그시고 아 진짜요? 그거 몰랐어요 그리고 닭강정에 들어가는 떡도 엄청 바쁘시겠어요 직접 뽑으시고 아니 사장님 남자예요? 내외분이 하시죠 직접적인 어떤 기술과 관련된 거는 여사장님께서 아내 되시는 분이 아시고 그 되게 결벽증과 가까운 어떤 체력이 있기 때문에 완벽한 인터뷰에서 아내분께서 그런 가족들이 명절 같은 때 모이면 왜 그런 짓을 하냐 아니 근데 내외분 왜 그런 짓을 하냐 그러니까 내외분께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그 내외분 이 콩짝이 또 안 맞으면 힘들 거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원래는 그 동네에서 좀 하셨었고 뭐 불만으로 이런 프로그램에서 정말 깨끗하게 튀기는 닭집을 찾다 찾다 못 찾아서 거기에 왔는데 아 이런 곳이 있다니 해가지고 방송에 탄 적도 있다고 그거 오히려 약간 취재 간 사람이 아이고 혹시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뭐 이런 느낌이 그런 느낌이 있죠 아 근데 막 이렇게 카탈스럽고 그러실 것 같은데 딱 직접 뵈니까 엄청 후덕하시고 굉장히 부드러우십니다 정말 엄마보다 더 엄마 같은 엄마랑 별로 안 친하신가 봐요 엄마 그냥 이런 표현은 박새로비 말곤 잘 아는 표현 정말 정말 치킨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 기대됐네 진짜 그러니까 아 요새 한 주에 신상품이 거의 한 4개씩 올라오고 있어요 이야 규모가 이렇게 커지고 있다는 거네요 그 지금 막 아마존이 두렵지 않다 아까 녹음 들어가기 전에 그 1층에서 죽자 있는 놀고 부편집자 잠깐 얘기할 팀이 있었는데 그 지나가는 쿠팡 로켓 배송 트럭을 보면 우린 저렇게 안 되나 근데 나는 가끔 그래서 홀짝이가 아니 그러려면 우리 물류센터를 해야 된다고 물류센터 그거 안 되나 저는 약간 정주영 회장님이 다시 돌아오신 적었어요 오오오오 아 약간 뭐 해라고 딱 하면은 그치 되네 어 그래서 저희가 요새 자유게시판에 지난주부터 말이죠 딴지 마켓 공식 전단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마켓 소식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요거를 제가 쓰기 때문에 이미지 하나로 이렇게 그렇게는 너무 힘들어서 글을 올리는 거죠 아 게시물로 그래서 저희 슈퍼스타K에서 요거를 간단하게 언급해드리는 게 마켓 소식이 되는 거죠 오오 그래서 요 코너를 빌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드디어 키앤바움의 바움쿠엔이 딴지 마켓에 입점했습니다 아 그렇죠 네 이것도 참새님이 갔었는데 같이 칠곡에 가서 경상도 칠곡에 같이 가서 아 근데 영상 색깔에 또 꺼내줍니다 출연하셨죠 네 제 얼굴을 무단 도용하셨는데요 영상 퀄리티가 너무 좋아가지고 뭐라고 할 수 없었어요 사랑의 7시간 행사 때 완전 대박 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입점과 동시에 미친 듯이 팔리고 있습니다 오 여러분께서 기대해 주셔도 좋고요 이미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어요 아 그렇죠 두 번째 드디어 로라가 기다렸던 한솔농장 유정란 딴지 마켓에 입점했습니다 역시 아 이거 참새님의 입봉작 어 그렇죠 입봉작을 동영상을 여러분께서 관람 가능하시고요 일당 플러스 계란 한 판 네 세 번째 JBL 소니 딴지 마켓과 다소 어울리지 않아 보일 수도 있는 대기업 대기업 블루투스 스피커가 왜 왜 안 어울려 어울릴 수도 있지 나랑 잘 안 어울리는 아 그렇군요 입점 은하계 최저가에 거의 부합하는 한 품목만 제외하고 한 품목은 재벌을 주셨어요 코스트코어에서 더 싸게 판다고 그 물량 이길 수 없고 코스트코어 플러스 3만원 해야 돼요 그 그 그 그 이제 4종 중에 한 종만 아 네 그래서 은하계 최저가에 상응하는 네 이렇게 돼 있고요 네 번째 리셰프 팬 코팅냄비 이런 거 다 지금 저희가 세트로 사실 팔았는데 음 단품으로 사고 싶다 오 좋네요 말씀으로 심지어 더 할인한 가격에 단품을 판매하고 있고요 오 마지막 드디어 딴지 마켓에도 과메기가 입점했습니다 이야 레알 존맛 호미곶 바닷바람으로 말린 구룡포 과메기가 이것도 겁나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입점과 동시에 아 그치 추워지면 또 과메기 딴지 공식 사진 기자이자 딴지 공식 과메기 매니아 좌리님께서 아 좌리님 감액이 좋아하시는구나 직접 어 구료 저기 포항에 내려가셔서 사진 취재기를 아름답게 찍어주셨고요 드시러 가셨지 뭘 뭐 겸사겸사 요가까지 아 생각해보니까 지금 다섯 개의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 중에 세 개가 아 우리 참새님의 참새님 거 손길의 영상 지금 지난주에는 부산 찍고 부산에서 저희가 또 양념 주꾸미가 어 그렇지 기가 막힌 맛을 양념 주꾸미와 밀양 얼음골 그리고 참새님은 어 내일은 호롤 단신 대구에 다시 내려가시겠어요 그렇죠 네 어 업체 인터뷰를 하러 정말 이렇게 요새처럼 지방순위 해보신 적 있어요 아 없어요 처음 가봐요 다 대구 부산 그러니까 트롯트 가수급인데요 조만간 전용 스타렉스를 사드리고 싶지만 본인이 면허가 없어요 일종 면허가 내가 그래서 나는 참새님하고 같이 출장 가면 너무 좋은데 문제는 그 스타렉스를 나만 몰아야 돼 그래서 그래서 지난번 부산은 KTX 사고 아 그래요? 갔다 갔죠 네 천새님 지금까지 직접 취재한 거든 뭐든 간에 딴지마켓 상품 중에 가장 강추하고 싶은 거 청취자분들께 한번 아 다 강춘대 정말 벌써 이렇게 세뇌가 되셨습니다 이래서 역사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유정란 아 그렇구나 네 저희 유정란은 정말 건강한 성생활을 통해 1대 15 일부 다 처제 닭은 그래야만 그러세요? 아 좋겠다 죽어 인간이 인간이 1대 15일보다 처제라면 죽어요 죽어 아 오늘은 딴지마켓 단신 네 소개하는 자리를 빌어서 저희 PD님 김참새님 네 우리 참새님 참새 PD님을 소개해드렸고요 참새님도 그때 아까 잠깐 언급됐지만 팬이 그러니까 바다다이팽이님이 바다다이팽이님이 저희 청취자분인데 사랑의 7시간 현장에서 우리 참새님을 보시고 미모가 남다르시다며 아 정말 딴 사람 잠깐 들었나봐 카메라 들고 가니다 처자는 누구시냐 그런데 지금의 이 얼굴 표정은 입사고 가장 밝은 표정입니다 자고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활짝 네 감사합니다 저희 공식 점심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참새님은 여기서 도와드려야겠네요 식사를 하러 맛있게 먹으러 갈게요 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나도 밥 먹고 싶다 배고프다요 빨리 끝내면 돼 크로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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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